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. 오늘은 청바지로 청치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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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바지로 청치마 만들기 재밌게 보셨나요? 유행이 지나서 못 입는 청바지를 청치마로 만들어서 한번 입고 다녀보세요. 나에게 꼭 맞는 스커트를 만들어서 좋고, 재활용을 하니 좋고, 봄에 어울리는 청치마가 하나 생기니 더 좋은 것 같아요. 구독을 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다양한 DIY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덧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